1954년 1월 1일 아침에 매우 이상한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기 시작했다. 이 어두운 일은 아침 본 동영상의 풀 버전은 회원 전용입니다. 본 동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본 채널의 모든 동영상의 하단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프리미엄 회원 월 4,990원 이상이 되시면 매주 최소 2편 이상의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본 채널의 커뮤니티 탭의 회원 전용 영상이 업로드됩니다. 감사합니다.